반갑습니다. 한밤원입니다. 결혼정보 회사에 오면 정말 성원율이 높은가요? 결혼을 하기는 하나요? 하는 사람이 있나요? 의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많은데요.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. 요 근래에도 결혼을 이미 하셨죠? 40대의 남녀 커플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. 이 두 분은 두 분 다 정말로 저한테 오셨을 때 저는 이제 결혼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기를 이용해 보렵니다. 라고 하셨는데 6개월 만에 급속도로 연애를 하시고 좋은 소식들 들려주신 두 커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남자분은 거의 40대 중반 여자분은 40대 초반이셨었는데요. 일단은 남자분은 지역적으로도 대전 쪽에 거주를 하신 분이고 여성분은 서울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이에요. 두 분 다 각기 처음에는 다른 남녀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 여성분의 성향은 굉장히 좀 단호하고 좀 포부도 있고요. 여자분인데도 이해심도 넓은 편이고 남자분은 오히려 조금 더 여성스러우시고 성향 자체가 부드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성분하고 남성분께 둘 다 프로필을 드리고 한번 만나봐라 라고 했어요. 근데 여자분은 아니에요 언니 거리가 너무 멀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볼래요 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 여성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. 내가 널 이렇게 몇 번을 진행해 보니 너의 성향이 아주 여린 건 아니다. 여자치고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성향을 가진 남자보다는 부드러운 성향이 남자가 맞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몇 번 제가 회원분들을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. 이 사람이 어떤 성향하고 좀 더 맞을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더니 여성분이 알겠습니다. 그럼 매니저님 말을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. 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웬걸요.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두 분이 뿅 하고 가셨더라구요. 그래서 뭐 이제 남성분께서는 그 이후부터 저한테 계속해서 이 여자분을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. 아 이 두 분 되겠다 싶어서 누구님 일단은 여성분이 본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를 굉장히 조금 마음을 쓰여야 한다. 그러니 누구씨가 여성분께 나는 어차피 내가 연애를 할 거면 위로 올라올 거고 자주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내가 노력을 할 거다. 그러니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. 이런 거를 은근히 어필을 시키고 제가 주입을 시키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남성분이 또 저를 따라서 잘 이렇게 이끌어와 주시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문득 물어봤거든요. 누구님 여성분하고 어때요? 교제 중이세요?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래게 어 정말 교제 중입니다. 라고 이제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 여성분이 그렇게 만남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남자분에 대해서 만남을 하다 보니 본인이 만나봐도 괜찮거든요. 본인을 잘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저한테 대표님의 안목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보면 볼수록 이 남자 괜찮네요. 라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를 하시고 나더니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는 아주 예쁜 아이까지 가진 상태인데요. 본인들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. 어 내가 이 나이에 결혼을? 어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두 분이 인연이 돼서 만난 거가 제일 커요.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은 결혼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혼정보 회사에 오면 결혼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. 어느 정도 결혼은 정말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알고 공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가운데서 매니저가 이렇게 조금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다 보면 결혼에 걸리는 기간이 아무래도 짧아질 수밖에 없죠. 생각해 보세요. 나 혼자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어떻게든 좀 빨리 잘해보고 싶고 꼬시고 싶어요. 정말.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막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상대편에 대해서 나 말고 전폭적인 지원군인 매니저가 옆에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내가 진행해보니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더라. 그래서 이런 걸 좀 어필해보라. 라고 해서 매니저하고 단둘이 혼자 여성분 남성분을 내가 공략을 하는 것과 매니저하고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또 이렇게 같은 편이 돼서 이성 한 명을 또 이렇게 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? 그쵸?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일단은 결혼은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가는 게 절반 이상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이 이렇게 결혼 소식을 들려주실 때마다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. 언니 저 상견례해요. 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지긴 했지만 6월에 상견례합니다. 상견례하고 나서 찾아뵐게요. 라고 하는 소식 그 다음에 뭐 첨첩장 보내드릴게요. 이런 소식들은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보란되죠.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또 특히나 정말 이번 한해는 결혼을 하시면서도 또 아이까지 같이 가지고 오신 회원분들이 또 몇 명 돼요.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하면 몸 관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지금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또한도 결혼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결혼은 정말 만들어가는 거고 전략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본인들도 하실 수 있어요.